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저 멀리서 고래가 나타나자 고래 구경꾼들은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래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 멀리 수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 옆에서 수면을 가리며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뻐 소리치며 놀라움 속에서 아름다운 고래가 유유히 헤엄쳐가는 것을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나 증거를 찾느라 멀리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 나타나십니다. 사실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